잉여메 로블럭스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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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거냐면 오늘 뭐 할거냐면 오늘 뭐 할거냐면 오늘 뭐 할거냐면 네 네 네 오늘 이 물있죠 물 네! 물타고 내려갈거에요 근데 그냥 아니 안돼 안돼 이거 보트 타고 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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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트를 배낭 타면 좀 가고 있을거 같아서 3명이서 동시에 같이 가봐요 어때 타타타타타 자 꽉잡아 꽉잡아 자 이 보트를 타고 여기 보트를 타고 결승점으로 가면 됩니다 정빠라 나 운전해요 힘줘 힘줘 아니 운전하는거 없어 그냥 몸을 맡기는거지 어 뭐야 속도 왜 점점 빨라져 아 속도 점점 빨라져 베 decentral 오! 어 뭐야 뭐야 다행히 안 튕겨나갔어 오 오 오오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야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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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튕겨나가면 안돼 튕겨나가는거 아니냐구 오 웰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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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반전... 어어어어 괜찮다 우리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안 챙겨... 이 밖으로 안 챙겨나가면 되겠는데? 응 챙겨나가지만 안오면 돼 제발 이번에 점프돼 있다! 뭐야! 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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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튜브 꽉 잡아 버텨! 오오오 얼른다 돌아왔어 게이드 게이드 오! 또 있어 뭐야 꾹꾸러간다 그게 앞에다면 어때 아 나쁘지 않은거같애 아아우 앗이 뒤에 아래봐봐 확인 뭐냐구 있등 buying 진짜 오 고 물 GO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o 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와 벌써 고림이야 아아악! 아!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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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가자아아! 헉! 얼리야 빨리! 저는 맨몸으로 가려나 봐! 맨몸으로 어떻게 가, 야 빨리 타! 중간에 빨리! 중간에 타! 아니에요! 저는 고스러워서 맨몸으로 갈아... 아하! 맨몸으로 간다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너도 그러다가 다쳐! 말해 안 되는데! 못 멈추는 일이에요! 아, 타타타! 지금 타! 지금 타! 지금 타! 지금 타! 지금 타! 탔어! 탔어 탔어 탔어! 탔어! 타 타 타 타! 탈 수 있다 탈 수 있다! 이쪽에 못 간다! 아 왜? 탈 수 있다! 아 이거 보트가 너무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탔어 탔어? 아 못 탔다! 어... 됐다! 야 리아 자리가 마련됐어! 클릭만 하면 돼 이제! 왔어! 탔! 왔어! 아 복권 내렸다고 다시 갈게요! 뭐야! 야 니가 내리니까 버트가 없어졌어! 나이스! 아 우리 걸어 올라가야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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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그냥 갈 수 있는데 맨몸으로 가볼까? 맨몸 너무 안정적인데? 키링이 돼요? 맨몸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초능력자 된 것 같아! 아 진짜 빨라! 초능력자 됐어! 스피드맨 스피드맨! 니가 혼자 재미난 거 하고 있었네 이거? 소우우우? 아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깨는 의미가 없잖아 보트 타고 가자! 보트 타고 가자아?? 아아 아 이거 무조건 깨지 않을까? 보트 타고 가는 게임이란 말이야 뭘 야! 아 너무 느리잖아 그리고 언제가 이거 와우 스케이팅이 지났는데?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거꾸로 보고만 해도 그냥 뒤로 가네? 맞아 올라가자 보트 타고 가자 올라와 진짜 이러면 보트 타고 게임인데 이거 맨몸으로 하는 게임이잖아 근데 좀 재밌긴 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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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난 가다가 도중에 탑승할게 뭐? 너 탑승 못할 거잖아 할 수 있어 나 고수거든 가자 안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모아야 되네 어? 없어졌어 오! 밑에 암종이 아 진짜 가자 가자 우리들이 깨자 너는 작은 부터 타고 와 알았어 오! 오! 아아! 정승리! 이번엔 보트가 더 가벼워져서 그런가? 아 이게 한명이 없으니까 보트가 가벼워니까 중심을 못 참는거네 ق? 같이 따야해 자 1인용 보트를 누르고 누르면 돼 가자 담오이 갈게 아 가 1인용 가자 자 출발합니다 1번마 1번마 이거 1인용 못 드니까 더 쉽지 않을까? 그니까 혼자 타는데 뭐 이거는 무조건 성황할 것 같애 몸이 가벼워서 응 간다 좋다 가볍다 헉? 아 근데 중심을 잘 못 잡는? 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네네네네네 아 이거 3인용이 더 좋아 날라가버려 내가 말했지 중심 못 잡고 그냥 바로 날아가는데? 3인용 가자 좋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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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이야아 제발 중심 잡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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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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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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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나 뛰어 내리는 거 아 여기까지 왔었잖아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보고 보고 저거 뭐고 잠깐 저거 왔는데? 왔는데? 오! 왔다! 오 오! 오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몸 던졌어 그냥 나도 나도 오 잠깐만 아 여기 탈 거 있어 탈 거? 탈 것들이 있어요 어 탈.. 타볼까? 타볼까요? 타는게 아니고 염색죽 우는데요? 아 뭐야 나 여기 닿으니까 죽었어 나 여기 닿으니까 안 돼~~~~~ 죽었는데? 나 차프트 장소야 유윤님 네 이거 뭔가 저기 앞에 보이는 터널 궁금하지 않아요? 어 그러네? 잠깐 여기 여기도 가보자 뒤에 터널도 있어 일로와봐 일로 일로 리호야 넌 뭐 보지? 궁금할거야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있어? 이거 점프하는 거 아냐? 오 동굴로 한번 가보자 어디 있어? 빨리 나는 건 없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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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왔다 왔다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이 앞에 뭐 있는데? 빨간색깔? 어? 전기보트 그 있잖아 그 그 시동 거는 보트가 있어 어 어 이걸 운전하는 거네 타타타타타 우와 여기차 옆에 여기차 옆에 와 애들은 좋겠다 아 아 내가 거기서 죽으면 일로 돌아오는 거 알지? 어 알았어 자 오케이 가자 우와 야 진짜 좋은 보트를 탔구요 야 막 이상한 걸 보면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와 이호야 부럽지? 부럽다 우리는 이상한 섬에 와서 구경한다고 여행 왔다고 이건 뭐야? 어? 엑스갈리버다 어? 어? 못 뽑아 뽑았어 으응? 어떻게 뽑았어? 내가 선택 받은 장라구 어? 어떻게 뽑았지? 딴 데다 가보자 어? 여기 뭐 있다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아닌가? 전놈기 뽑은가?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도 있고 아 여기는 그냥 집이네 이겸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뿌듯하고 엄청 높은 거리에서 내려가길 대성공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